하나, 셋.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박인수 선수. 짧게 만들었죠? 졌습니다. 박인수 선수의 공은 넘어가지 않고 득점 그리고 노란 공 또 한 번 코너 근처에 자리합니다. 박인수 선수의 지금 같은 뒤로 돌려치기를 보면 크게 힘들지 않고 많은 힘을 쓰지 않고 득점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갖고 있는 선수의 모습이거든요. 네. 왼쪽으로 앞둘리기네요. 여기서 아래쪽 코너 이용해서 역회전으로 도는데. 네. 성공. 12점. 남은 점수는 3점. 저희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4세트가 이런 식으로 박인수 선수의 세트로 끝난다면 승부치기를 예상할 수 있겠네요. 네. 자연스럽게 옆둘리기. 공 보내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란 공의 위치가 워낙 좋아요. 네. 성공하고. 네. 성공하고. 성공하고. 어느 쪽으로 맞더라도 훨씬 더 좋은 득점하기 쉬운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죠. 네. 이 당구가 어떻게 보면 확률의 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좀 더 좋은 확률을 만들어야 되고 조금이라도 공격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수련을 해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배치가 섰을 때도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이 공격을 유도를 하고요. 네. 나머지 1점이네요. 세트 포인트. 이번엔 비껴치기입니다. 약간 두툼한 두께로 밀어서. 강 만들어졌네요. 네. 좋아요. 여기서. 아 마지막에. 네. 회전이 거의 빠진 상태로 진행이 됐군요. 네. 회전이 좀 살아있는 줄 알고 거의 됐다 싶었는데. 네. 한 점을 남겨놓고 임태수 선수에게.